소환사의 협곡 탐사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맵 중에 하나인 소환사의 협곡을 저와 함께 탐사해볼까요? 상단 공격로는 흔히 탑이라고 불리며 포탑과 포탑 사이가 멀기 때문에 상대방 포탑 가까이에서 싸우게 되면 정글 챔피언에게 습격당할 공격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니맵으로 항상 주시하면서 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단 공격로는 미드라고 불리며 다른 라인에 비해 거리가 짧아 미니언들이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로를 맡은 챔피언은 다른 공격로에 비해 빠른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점을 살려 모든 라인에 지원을 가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단 공격로는 보쉬라고 불리며 근처에 중립 몬스터인 드래곤이 있으므로 초중반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정글 챔피언과 미드 챔피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많은 도움을 준다면 드래곤 확보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립 몬스터인 드래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단 공격로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가장 강력한 중립 몬스터인 내셔남작은 상단 공격로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각 공격로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기억하시고 팀원을 도와 승리를 이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